번호 깜빡 들어간 느낌이지? 100일이죠 100일 100일까지만 헤어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명이랑 사귀어 본 적 있다 나도 근데 생각했어 근데 그런 남자 진짜 있었어요 아 진짜요? 8명 나 한 남자랑 8년? 아니에요 8년 너무 길지 않아요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잠만 자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연애를 시작했을 때 잠을 자는 데 걸리는 시간이네 아 100일? 8일? 아닐 것 같은데요? MZ세대잖아요 그거는 오빠 세대 너무 오래 걸어 100일은 너무 길다 엄청 오빠 세대 나 때는 그랬어 진짜 30번 왠지 알 것 같아요 뭐요? 서른 서른? 서른 아니에요 서른에 결혼하고 싶다 약간 아 저가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요 키가 180인가요? 아 저... 오케이 처음 보는데 실수 많이 하시네요 실수 많이 하시네요 실수 많이 하시네요 28번은 일단 키도 크고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가깝긴 해요 근데 90번은 안경 가지고 잘 어울려요 제가 안경 쓰나보다 좋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8번 님은 외국 생활을 그래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서 공통점이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호감이 좀 더 가더라고요 그 100번 분은 처음에 물 챙겨주셔서 일단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챙겨주신 게 좋아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실 그러면 긴장도 많이 했고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